Q. 손님의 세계의 촬영장 저는 지금 손님의 세계의 촬영장에 와있고요 오늘이 마지막 촬영이긴 해요 추가 촬영도 못 찍었던 게 남아있긴 한데 그래도 마지막 촬영이고 일단 옷 갈아입으러 가봅시다 안녕 2회에 2회에서 마음 Education 우리 둘 다 먹어요 3회에서 마음이 안정되었고 3회에서 마음이 안정적 아, 예. 어디로 가야 되죠?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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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는 게 아니신데, 잘 찍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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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동안 찍어오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오랜만에 또 이렇게 연기를 다시 하게 되니까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요. 연기로도 그렇고.